제목 복에 빠진 엄마 안녕하세요 22살 청년입니다 제 성원은 엄마를 보는 겁니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정말이지 정신 멀쩡한 엄마가 보고 싶다고요 미용실을 하시는 저희 엄마는요 365일 술을 마십니다 친구가 왔다고 한 잔 옆 가게 사람이 보쌈을 해왔다고 한 잔 먹어야지 그때 먹어야지 제가 해드리고 해주세요 친구가 왔다고 기분이 좋다고 쓸쓸하다고 눈 온다고 비 온다고 크리스마스라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구 오늘은 뭐했노 하루종일 공부했지 공부했노 아들 아들 왜 오늘은 왜 이거 아 공부했다니까 아 공부했네요 야 이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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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마가 깨져서 이 시기지 않나 이런 엄마가 걱정돼서 가게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엄마가요 가게에서요 김치만 덩그러기는 놓고 소주를 혼자 드시고 있는 거예요 소주를 혼자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폭발해서 아니 엄마 저를 뭐하는 짓이에요 저발 왜 그래 아니 화를 내봐도요 부탁을 해봐도 엄마는 여전히 술을 드십니다 엄마 나이도 50이 넘으셔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엄마 제발 술 좀 그만 마시면 안되노 아들 손이다 이게 진짜 얼마나 간절한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드리죠 더 이상 술을 드시면 안되겠다 이런 걸로 오신 거거든요 참 뭐라고 말하겠네요 저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셋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사람 고개 숙여 예 알렉스도 알렉스도 그럼 알렉스는 술을 드시면 사람이 술 취하면 변하는 모습 있잖아요 말 없이 자꾸 어디를 봐요 어디를 봐요? 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본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같이 봤는데 누나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 알렉스 뭐 그래가지고 그럼 누나 쇄골만 이러고 봐요 쇄골 쇄골을 왜요? 어디다 왜요? 뭐 묻어? 야 야 본인도 모르는 쇄골을 내가 찾았어 지금 쇄골 없어진 지 내가 찾았어 내가 한 20년 전에 봐요 특별히 쇄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되면 딱 이렇게 목 때리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엄마가 걱정되는 우리 아들 자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술을 이제 그 초기로 먹는지 이제 매일 드시는지가 좀 제일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드시는지 그냥 드시는 거에요 제가 이번에 사연 올린 것도 일주일 내내 아 제가 참다 참다가 좀 분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종목은 어떻게 되세요? 늘 소주? 네 늘 소주 맥주는 이제 배가 부르신다고 아 이게 진정한 애주가이신 거에요 얼마나 드세요? 보통 드시면 그냥 기본 채소가 2병 그러니까 최소가 2병 각성하셔야 되 올해 2병 언제부터 드신 거에요? 어 제가 태어나고 나서 기억날 때부터는 항상 기억날 때부터는 항상 진짜요? 그러니까 언제요? 언제부터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살때부터는 언제부터? 난 제가 뭐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부터는 기억이 나요 지금 22이니까 네 최소한 한 뭐 15년 6년은 그렇게 드신 거잖아요 네 소풍 가면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김밥 같은 거 네 이렇게 싸가고 하는데 소풍 가기 전에 도시락을 맛있게 맛있는 거 싸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 끝나고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살짝 뒤진 상태로 네 금방 간다 조금 이따 간다 하시고 늦게 오셔가지고 장도 못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누나가 부랴부랴 이렇게 유고초밥 이런 거 대충 싸가지고 저 보내고 그럴 때 되게 저랑 약속한 건데 그 어린 나이에 약속한 건데 되게 서운했거든요 또 서운한 거 얘기해 봐요 또 중학교 때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교복을 다려서 입고 이렇게 입고 오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엄마 월요일날 싹 달여놓지 한 번쯤은 뭐 술 안 드시고 일찍 오시면 충분히 아들 교복 말끔하게 한 번씩 달여주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서운했고요 아직까지 기억이 남죠 그렇게 마시는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은 또 희한하게 어머니가 간은 정말로 깨끗하게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거야 제 주변에도 진짜 술 많이 먹는 친구인데 아 문제가 있어도 100벌은 나야되는 친구 정도로 술을 마셔요 체크를 했는데 의사가 애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애기가 걱정되는 게 뭐예요 건강은 괜찮고 일단 그 가게에 제가 가서 들어가지 않고 제가 밖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나오시는 걸 보고 나오시는 걸 보고 뒤따라갔어요 제가 일부러 어떻게 하나 보려고 뒤따라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겨울이었고 빙판 끼리고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가다가 넘어지시고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 뉴스에 보면 납치나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위험하지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많이 드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차라리 집에 와서 드시지 그냥 어머니 위험한데 일단 엄마를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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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제 한잔 하셨어요 어제 초등학교 총동 모임이 있어갖고 동장 모임 많이 얼마나 드셨어요 어제 집에 오니까 3시 반 3시 반 얼마나 쓰는지 기억이 안나죠 제가 아니요 아니요 3병 정도 3병 어제는 과학 좀 하셨네요 안주는 안주는 옛날에는 그냥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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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가 소주를 한잔 먹고 얼음 씹어 먹어요 네 아니 누가 그렇게 먹어 얼음이 되게 맛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음 먹는 사람은 그냥 계속 얼음 먹어요 술 먹으면서 계속 얼음 먹어요 어떤 연예인인데 뭐라고 얘기하진 못하지만 계속 얼음 먹다가 나중에 취해가지고 여자분인데 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자 화장실 변기 벗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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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취해가 어떻게 이렇게 뒤집이 혼자서 김치에다가 궁상맞게 뒤집어서 속상하게 저는 원래 안주를 잘 안 먹거든요 옛날부터 안주를 안 먹는데 친구들하고 올려서 먹으면 그럼 안주를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어요 나가면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스럽고 어 어 근데 제가 작년에 김장을 처음 해봤어요 50에 근데 근데 그게 정말 맛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정말 맛있더라구요 아 처음한 김장 진짜 맛있어갖고 매콤하게 짜지 않게 안주용으로 짜면 안 되거든요 안주용으로 김장을 다르거든요 아니 근데 아 김치 맛있죠 근데 사실 돼지고기만 살짝 삶아가지고 아 아 아 아 그럼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핑계인지 정말 김치가 맛있어서 그런지 그건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잠깐 나오세요 네 나오시죠 어머니 그냥 김치만 주는건가요 술도 줘야죠 어머니 김치라고 다 같이 먹을게 있어 술도 줘야죠 어머니 근데 어머니 안주를 거의 안 드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기억 안 날 때 좀 드신거 같아요 그치예 그치예 엄마예 엄마예 내가 맛을 안주 먹었는데예 제가 좀 푸짐하지예 제가 좀 푸짐하지예 시간 좀 푸짐하지예 어머니 다 담그신거에요? 네 잘라드릴게요 파김치도 잠깐 드셔봐요 밥이나 뭐 있으면 좋은데 밥이나 있으면 딱 안주용으로 담으시죠 오면서 조금 근데 뭐 엄마가 주셔도 우리 한 김치 주셔도 돼요 아 흰 맛 좀 주세요 네 잘 담그셨네 어우 야 진짜 소스가 생각나는지 한번 덜 짜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음 깍둘기 짜다 자 배추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냄새는 끝내줍니다 지금 냄새는 여기다 라면 같은 거 막 아 짜지 야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고 좀 짠 거 배추 어우 맛있네 그리고 배추도 되게 배추도 되게 안 매운데요 배추야 배추김치 배추김치 먹어보니까 소주가 땡기기는 맛이에요 아 아니 아니 잘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치 이거 맛있겠어요 그래 소주를 부르는 맛이 아 그래 진짜 이거 가져가서 먹어요 엄마 맛있다 엄마 맛있다 엄마 아들 하나 넣어봐요 안 좋아해? 너무 커 너무 커 허헝 허헝 엄마 난리들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하신 김에 그것도 여쭤봐요 진짜 밥이 생각나는지 김치가 소주를 부르는지 술 생각나는 사람 먹었는데 술 생각나는다 어 자 여러분 주문이 아주 잘 되게 먹더니 소주가 생각나는다고 했어 내 말이 이렇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자 어머니 여기서 정말 한번 어머니가 어머니가 담근 김치를 드시고 뭐가 드시고 싶은지 말씀해 줘보세요 진짜 어머니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역시 김치를 저희한테 맞고 해주시는 어머니한테 일단 박수 한 번씩 해주세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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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드셔보신 분들은 어때요? 진짜 소주가 생각나요? 나요? 생굴만 조금 여기 있으면 소주랑 같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랑 돼지고기랑 생굴이랑 먹고 싶다 소주가 생각나요? 네 저는 좀 낫던 것 같아요 근데 술 먹을 때 그 술 먹는 과정이 좋아해? 아니면 약간 취기가 오를 때 그 알탈탈한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잔 딱 들어갔을 때 한 잔 딱 먹었을 때 그 딱 싸르르한 기분 아 어머니 배부를 때 술 안 드시죠? 예 절대로 그리고 그 배가 고파서 밥을 막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술 딱 드시죠? 예 그리고 그게 속 목젖을 넘어갈 때 넘어가고 나서 머리에 이럴 때 되게 좋은데 이러면서 둘 다 먹으면 아 아 아들 뭐 했노 이러면서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세요? 아들이 뭐 그렇다고 치는데 아버지가 술 맨날 드시면 짜증도 내실 거고 네 아버지가 엄청 뭐라고 하셨죠 예전에는 이제 뭐 소리도 치시고 하도 많이 내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찍 주무시고 어머니가 들어오시니까 그때 잠깐 일어나셔서 그냥 한숨 그냥 그게 북 쉬시고 그냥 주무시고 다시 아버지 아버지 또 포기하신다 어떻게 보면 옆에 계신 분이 혹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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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로 봐서는 아버님이 도 드시게 생겼는데 지금 아버지 고민 되세요? 고민이죠 엄청 고민인데 처음에 술 먹고 이럴 때 달래도 보고 뭐라 하기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해도 안되더라구요 나이 50 넘으면 내가 이 나이에 고쳐지겠나 그러니 하고 지냅니다 요즘은 그럼 두 분이서 같이 드신 적은 없으세요? 연애하고 뭐 결혼 전에는 같이 먹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턴가 어느 땐가부터 혼자서 먹는 버릇이 있더라구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바람이지만 혼자서 먹는 것보다는 연간 할머니 둘이 앉아가 같이 좀 먹고 싶다는 생각 어머니 그런 생각 있으시구나 아니 진짜 어머님 소주 한잔 하면 좋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면이 술을 같이 먹다보면 싸우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아 또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가 우리 같이 안좋게 되더라구요 아니 남순 어떠세요? 술 좀 마시면 좋은 점이 있으세요? 많이 안먹고 왔을때는 그 스킨십이라고 해야하나? 스킨십이라고 해야하나? 스킨십이라고 해야하나? 자고 있으면 옆구리를 파고든다든지 어머니 표정 어머니 표정 그럴 때는 지금 어머님이 되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부럽죠?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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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이 먹고 오고 이런나는 자는 사람을 옆구리 이러면 잠이 오냐고 얘기좀 하자고 계속요 흔들어 깨우고 밤새 그러잖아 그러면 좋은 술 먹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딥이 자라 딥이 자라 그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그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조용하면 다시 되돌아보면 혼자 앉아서 울 때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사실 마음은 아프면서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심지어 잡고 뭐 좀 아시게 돼요? 제가 이제 미용사를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중간에 한 번 접고 새로 가게 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사정사 미용하시는 가게가? 대구에 있는 가게가? 요즘에는 사람들 심리가 새로 오픈했다고 금방 싹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살짝 살짝 그냥 보면서 하루에 한두 명 영 안 들어오시는 날도 있고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월세는 내야 되고 정말 내 나름대로 나는 그게 있는데 하루 종일 가게에서 12시간 그 스트레스 아 그게 어머니 인생에 있어서 소주란 소주란 간단하게 말 없는 친구 말 없는 친구 내 얘기를 계속 들어만 주는 말 없는 친구 말 없는 친구 맞네 맞는 말이네 되게 멋있는 형 같으세요 멋있어 소주란 그러니까 말 없는 친구 하니까 뭔가 어머니가 어머니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가족이 채워주지 못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술 한잔 먹으면 진짜 한 번씩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뭐 때문에 어머니 눈물이 나시죠?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좀 수십 년 아프셨어요 아 아프시다가 엄마가 저희 사난매 키우면서 아버지보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 그 부모님 생각이 나셔서 우리 아들 어릴 때 덴니가 여기 두 개 있었는데 교정해준다고 제가 엄마를 모시고 교정하러 병원에 갔었는데 엄마가 몇 시간 동안 밖에 계시고 교정을 했는데 아들 교정 하고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엄마 밑에 이빨이 다 이렇게 주저앉을 정도로 다 그러는 걸 봤어요 당신은 그런데 엄마 우리 아들 가고 난데 엄마 다 가고 난데 해줄게 그러고 난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혼자 돌아가셨구나 그 해 어머니께서 아이고 한이 되시겠지 아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그게 또 자리 나름대로 되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얘기는 진짜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아들한테 처음 네 그런 얘기를 왜 혼자 앓고 계신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시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쟤는 고등학교 1학년 자태라고 지 바라는 게 있어서 서울로 갔고 우리 딸은 또 지 하는 일이 서울로 취업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도 하는 일이 뭐 건설 쪽이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시고 저 혼자 몇 년 일에 있으면서 아 여로우셨겠다 여로우시네 이 여기에 의지를 조금 많이 했는 것 같고 아 그러셨구나 예 평상시에 이렇게 술 안 먹으면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고 하기 싫어해 응 오늘 지금 드신 거예요? 하하하하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아니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해야 얘기상 그게 중요한 말이야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말 없는 친구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만있으면 이러면 아들이 혼나야 되겠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아들 엄마가 술을 드시는 원인이 아들 때문이잖아 지금 근데 자꾸 술을 드시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또 옆에서 보면 보기가 싫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저는 그냥 진지한 얘기는 술 안 먹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술을 계속 드셨기 때문에 보일 듯 지금 나간 거예요? 진짜로? 그게 영향도 있죠 그게 아예 그게 100%라고 말할 순 없는데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갔었는데 공부 이런 거 좀 공부가 안 맞았어요 제가 많이 좀 하기가 싫었어요 저는 되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어머니랑 좀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항상 꼭 제가 아 오늘은 어머니랑 얘기를 한번 해 봐야지 하는 순간에는 꼭 마침 술을 드시고 오세요 진짜 얘기 안 맞는구나 다행히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혼자 몇 년 일에 있으면서 이 얘기에 의지를 좀 많이 했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진지한 얘기는 술 안 먹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들은 그러면 생각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랑 얘기해야지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되게 뭐 얘기를 하고 싶고 막 이러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들하고 얘기하고 싶죠 나는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해 얘기 말고 아들이랑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엄마? 같이 뭐 운동도 하고 싶고 운동이라면 뭐 어떤 운동은 엄마? 특히 어느 부위를 좀 빼볼까요? 배 집에서 간단하게 큰돈 안 드리고도 윗몸이 이렇게 정도만 아들이 잡아주고 아들도 아들도 배하고 아 좋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면 길이 나는 거거든요 엄마 2등치에 될까요? 그럼요 예예 그래 우리 나와봐 잠깐만 아들도 한번 해보자 아버지들도 한번 나오세요 아버지들도 딱 엄마 봐봐요 엄마랑 이렇게 30분씩 하루에 하루에 30분씩 좋잖아 그러면 엄마가 질문하고 아들이 대답하고 너 여자친구 있냐부터 해봐요 10번 갈게요 시작 오우 질문하세요 엄마 엄마 아들 미안해 괜찮아요 애완 당해 괜찮아요 애완 당해 괜찮아요 엄마 또 친구 사랑해 나도 아 봐 질문 질문 궁금한 거 아들 여자친구 있나요 아들 여자친구 있나요 아들 여자친구 있나요 아들 여자친구 있나요 엄청 좋아 형 좋아 열심히 감사합니다 몇 살이고 엄마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마리 엄마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마리 샘키탐 귀엽다 엄마 진짜 귀엽다 아부님이랑 아부님이 눕고 아름다운мент을 하시고ingle 아버님 궁금한거는 속상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 멀티 못하구 손차울 radiator 미안해 미안하면 쥐쥐야죠 이번에는 자 사랑한다며 뽀뽀로 하셔야죠 시크릿 가든 네 선차 울부했어 미안해 미안하면 최시해져요 이번에는 자 그리고 사랑한다면서 뽀뽀를 한 번 하셔야죠 시크릿 가든 자 시크릿 가든 자 미안하면 아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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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종을 충분합니다 박수 한번 주셔도 돼요 그러면 엄마는 아들이랑 운동을 하고 싶은 거 소원을 풀었고 이제 시작했고 아들은 엄마가 술만 안 드시면 뭐하고 싶어요? 예전에 저희가 가족끼리 외식을 하면 어머니가 한 잔 드시고 이제 노래방 가는 걸 즐겨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술 안 먹고 맨정신에 같이 가서 스트레스 좀 줄고 어머니 이 자리에서 아들도 소원 드려드렸으니까 엄마도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맨정신에 노래한 거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참고! 거기서 엄마 거기서! 제가 반전해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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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거 왜 그래요 선생님이 그거. 어떤 노래의 애창곡이세요? 노래 못하거든요. 한 잔 들어가야지 노래가 되는데. 아들은 술을 안 드신 노래. 그냥 뿐이고 한번 할까요? 예 뿐이고. 박수! 반전 있어요? 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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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뿐이고 우와 좋아!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다 태인도 발사 좀 맞춰줘요! 엄마가 노래 알잖아! 술 안 드시고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어때요? 이제 앞으로 이런 모습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들도 이제 표현을 좀 먼저 해요. 먼저 많이 하겠습니다. 사랑해 한번 해드려요,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미투! 끝들은 엄마한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효도하고 싶은데 그때 어머니가 안 계실까봐 혹시나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조심히 일찍 귀가하시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릭남부터 갈게요.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시면 이게 진짜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 태인! 지금은 이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었는데 해결이 됐네요 어느 정도. 오늘 여기서. 저는 아까 전에 의문밀르키기 아들분하고 어머님하고 할 때 어머님이 첫 마디가 미안해였고 두번째가 사랑이었는데 그거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어머니. 나 어머니. 이 와중에 나외도 몰라.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두 남자분이 어머님이 외롭지 않게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들의 입장에서 진짜 고민이 없겠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오늘 여기 나온 걸 잘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어떤 게 걱정됐어요? 이게 집안 망신일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니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끝날 때 되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이소. 예. 종아야 사랑하는 아들 진짜 엄마가 미안하고 엄마 앞으로 약속할게. 우리 아들이 바라는 부끄럽지 않는 엄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어머니 사랑해.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어머니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그 정도만 그러면 어머니 두 병 이상 드셨잖아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 병 반 아이 한 병 아버지가 한 병 한 병이라는데 아들 몇 병? 한 병 엄마는? 한 병 네. 몇 병 하나 나왔는지 독에 빠진 엄마 보여주세요.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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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